걸레를 무한으로 대신 세척해주는 로봇청소기가 있다고? 걸레질하는 게 귀찮아서 로봇청소기를 샀는데 그 로봇청소기 걸레 빠는 게 귀찮아서 자동걸레 세척 로봇청소기로 바꿨는데 그 자동걸레 세척을 위해 매번 물통과 오수통을 갈아줘야 하는 것마저 귀찮아줬듯 바로 이런 미친 귀차니스트에게 유용한 게 이 나르월 직배수 키트다 물통 빼고 그 자리에 직배수 키트를 고마셀이 꼽아본 다음 본체의 배수관과 오수관을 다이렉트로 배관에 연결하면 물공급, 세척, 오수처리까지 풀로토로 무한으로 알아서 해줘서 내가 손댈 게 없대 나르월의 세계 최초로 직배수 키트를 로청에 탑재한 브랜드인데 그야말로 로봇청소기 덕질의 끝이자 종착점이 이 직배수 키트다 무한으로 즐겨요 나르월 직배수 키트